지금 여기는 벼룩시장에 나와봤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곳에는 사람들이 많네요. 뭔가가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살아가는 기분이 드네요. 건강들 하시고 즐거운 주말들 보내세요. 여기 보면 보자도 팔고 신발도 팔고 여러가지 공구도 팔고 그런 사람들이 많죠? 아무튼 열심히 코로나 이겨내시고 건강들 하세요. 즐거운 주말도 보내시고 이렇게 멋있는 신발도 많고 이렇게 정기 공구도 많고 어깨가 아프면 바른 크림도 많고 멋있는 벨트도 있고 요즘은 오토바이를 나라에서 많이 지원을 해준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너무 멋있는 오토바이 같아요. 먹어봐요. 와 이곳에는 향수가 너무도 많네요. 향수 병이 신기한 향이 나네요. 와 진짜 향수 전문점이네요. 향기로운 하루 되세요 이런 말이 눈에 들어오네요. 즐겁게 향기롭게 주말도 보내시고 건강들 하세요.